국민의힘 강원도 의원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또 한 번 비판하면서 최문순 도지사가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. 심상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하루 만에 말 바꾸기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 후보가 해명을 내놨지만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또 기초지자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며 최문순 도지사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해 주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